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저도 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방문국끼리의 음모 나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데 뭔가 조직적인 음모에 의해서 내가 보태되고 있다. 분하다. 억울하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거물은 거물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언젠가 나 없이 방송국 굴러가나 보자. 언젠가는 내가 정말 발딱 일어서서 이 당시에 나에게 서름을 줬던 사람들에게 응시가니라. 그 마음의 막 분노가 막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땠던 사람인데 시청률 제조기라는 얘기를 듣던 사람인데. 찾아보세요. 2006년 10월 11월. 김성주 치면 시청률 제조기로. 네 네 네. 지금은 웃으면 얘기하지 마. 아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상치 못한 시선과 비난에 접하니까 되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비난이 뭐랬습니까 기자분들이 돈 모으러 갑니까 그런 얘기보다도 오히려 회사에서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냥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밖에 나가서 뭐 하실 겁니까 스포츠 중계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은 중계하는 사람은 방송사에 소속된 아나운서만 중계를 할 수 있는데 잘 알다시피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경우를 봤느냐 캐스터는 스카우트에서 쓰는 전례가 없다 근데 너는 무슨 생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날카로운 질문이네 거기에는 제가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전혀 연락이 안 왔어요? 전혀 뭐 전혀 연락이 예예 그래서 하자가 저 선물을 받거든요 야 연락 안 오디? 예 연락이 뭐 네 1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1년 동안 방송을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막 계속해서 이제 저가 잊혀지기 시작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왜 방송 안 나와? 언제 나오는 거야? 뭐 라디오 왜 안 해? 경제 놀자 왜 다른 사람이 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막 문자가 와요 제가 기억나는 문자 중에 이금희 선배 이금희 아나운서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손범수 아나운서나 이금희 아나운서나 프리랜서 선배이시지만 제가 나갈 때 그분들하고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프리랜서 하면 어렵습니까? 출연을 많이 봤습니까? 그저 첫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디와 미리 제가 접촉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은 있었지만 왜 상의를 안 했습니까? 솔직히 그분들보다 나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셨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거죠? 물어봤자 뭐해? 이런거에요 술술술술술 잘 불릴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제일 이슈가 되셨어요 그렇죠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들과 괜히 상의해 봐야 어차피 이분들도 경쟁자가 될 건데 괜히 나의 소스를 알려줄 필요 없고요 나의 고민이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과연 진심으로 하는 얘기일까? 어차피 나와 경쟁할 텐데 손범선배도 나하고 경쟁할 텐데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줄 것인가? 거기서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왔어요? 문자가 아 제가 또 주문했대? 네네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귀하고 얘기할 때 말을 좀 더 조심해야겠다 네네 다 적고 왔다는데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3월 26일 1시 38북 백수 생활 어때요? 아주 짧은 백수 기간 일터이니 충분히 만끽하셔야 해요 아이고 부럽다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금희! 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내 상황에 부럽다고 하신 분이 유일한... 아 부럽다 분이에요 그때 이제 또 느꼈던 것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 MCJ MCJ 아... 아... 아 이거 이거 공개되면 안 돼... 아... 아... 날라갔죠? 네네 날라갔습니다 아... 아... 섭연하셨는데... 아... 그 당시에는 정말... 여기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 네... 이런 칼럼만...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오려서 붙여서 스크랩을 하는데... 이런 글기만 눈에 들어왔어요 승미를 꿈꾸는가 참밥을 보고구나 아... 그 김성민 감독께서 칼럼 쓰신 건데... 나는 참밥을 이제... 예... 일순간 먹는지... 평생 먹는지...